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당대표직 거치문제에 대해서 KBS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이 물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론조사를 한 기간이 윤석열 정부가 강제진용 해법을 발표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여가지고 현재 이재명과 민주당은 현 정권의 강제진용 문제에 대해서 반일몰의를 하며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이번에 KBS하고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이재명 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물러나야 한다가 53.8 물러날 필요가 없다가 40.7%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하고 전라지역만 물러날 필요가 없다가 65.5%였고 물러나야 한다가 31.2%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지역적인 특수성을 생각을 해보면 광주 전라지역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이재명은 물러나야 한다가 47.9%이고 물러날 필요가 없다가 45.5%였으며 정당변을 지지율로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는 전부 다 이재명이 물러나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 이상을 넘었는데요.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응답이 52.1%로 절반을 넘었고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39.3%였으며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수사인가라는 질문에 53.9%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 40.7%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답을 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간인데 지난 5일에서 7일은 현 정권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 복원을 하기 위해서 강제진영 해법을 내놓아가지고 민주당이라든가 좌파진영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재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사퇴해야 된다라든가 체포동의안 부결은 잘못되었다라는 응답이 과반 이상에 나왔다라는 것은 현 정권의 강제진영 해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의 목소리라든가 민주당의 목소리에는 별로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고 현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의 강제진영 해법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적어도 현 정권의 강제진영 해법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의 반일몰이 역시도 국민들에게 그다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일몰이를 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현 정권의 강제진영 배상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해법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장외투쟁을 한 번 했다가 그 집회가 완전히 망했죠. 우선 장외투쟁을 하면 그 집회가 망했냐 성공했냐 이거를 가늠하는 척도가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있냐 없냐인데 저번에 이재명이 참석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 전원 동원령을 내렸었던 1차 집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나고 이어가지 못함으로써 망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다시 장외투쟁을 나서는 것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고 또 거기에도 해서 제일 야당이 이렇게 빈번하게 장외투쟁을 나섰던 전례도 없으며 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관련인데 현재 민주당은 국회에 민생과 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처리할 현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음에도 반일몰이하고 장외투쟁에만 힘을 쓰면서 민생이나 경제를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진영에서 반일몰이를 하는 것 자체에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강제 진영 배상 해법에 대해서 개미어 늑약이다 삼전도의 구력 등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박홍군 원내대표도 출연금을 내는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도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비난만 쏟아내고 있는 것은 민주당 역시도 반일 선동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무한 반일을 하자라는 죽창가식의 선동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국제 질서라든가 북핵 위협 등을 도회시한 우물한 개구리 행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짓거리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반복을 했지만은 사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일본과의 관계만 더욱 더 악화가 됐을 뿐인데요. 그리고 더욱더 최악인 것은 윤미안 같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정치적인 부활을 노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번에 윤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심 판결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장외로 나서면서 반일의 목소리를 높이고 현 정권을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 이런 윤미안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윤미안은 이상한 판결 때문에 8가지 혐의 중에서 1개만 유죄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것조차도 후원금 중에서 1700만 원을 횡령을 한 혐의로서 1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는데 이거 역시도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의원직을 반납을 하고 자숙을 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장외로 나서 가지고 현 정권을 비판을 하면서 정치질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장애투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더욱더 고약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위안부 재단 해산 등으로 한일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반일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다가 이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였음을 인정한다는 식의 이중성을 보였고 민주당의 문희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현 정부와 유사한 해법에 대해서 이거를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일본 조야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양해까지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안에 대해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문희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중요한 외교적인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하고 합의도 없이 문희상이 혼자 밀어붙였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반일몰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 과거에 민주당이 반일몰이 했을 때처럼 불매운동에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 일본 맥주라든가 의류, 자동차의 수입이 점차 회복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한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좌우 진영 불문하고 해당 애니메이션에 열광을 하는 등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일몰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고 국민들 역시도 민주당의 반일몰이가 정치적인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지난 5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 진영 해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감론을 박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일몰이에는 과거처럼 많은 국민들이 휘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반일몰이라든가 주말 장애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방탄 집회이고 반일에 이용을 해서 현재 민주당의 위기 상황을 물타기 하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는 그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김대중이라든가 노무현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이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의 강제 진영 입장이나 좀 되돌아보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